그럼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만났다고 했나요? 네, 오늘은 만났습니다. 오전에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랑 만났다고 했나요? 오후에 만나신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렇게는 상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. 저희 선대위 인선 막판 주일 끝났다고 봐야겠네요. 저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다른 당에 비견하자면 1차 구성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다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주에 이르면 내일 정도 뭐 채범이 가능하실까요? 발표 시점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딱히 의견 나는 반 없습니다.